1. 수박차 행기동 안녕하십니까 수박차 행기도 체단법문 제 108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가형, 논자진원, 정근, 아미탑을 본신 미묘 진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보배집 460페이지 정근의 탄백, 정법계진원, 다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처님을 참탄하는 정근의 이은, 탄백이지요. 개수 서방할락찰 접인 중생태도 사금받은 오망생유원 차비의 섭수고와 일심규명절매 서방정토할락국의 부처님께 절하오며 인연 되는 모든 중생 인도하는 데서 승님 제가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른 흔히 원하 흔대의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은이차공덕보급어일 제 아등뇨중생 당생금 낳고 동견무량수 개공선물로 흔하오니 이공덕일 제의 두루하이며 나와 함께 모든 중생극 낳고 도왕생하며 아미답을 만나 뵙고 모두 성풀이로 오리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법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법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원이죠. 정법계 진원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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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 나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이죠. 본성 찾겠다는 약이예요. 다음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오셔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또 정근에 찬탄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죠? 차를 울리는 다계를 하지요. 혼자 간노다 홍헌 미타전 감자 알근 간신 운소이 나아소 운소이 나아소 운소이 나아소 운소 자비에 나아소 저의 희재 맑은 물로 간노차를 만들어서 아미타 부처님께 받아 들어올리오니 삶과 정성 어린 저의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은요.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셔서 창탄하는 정근 또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 하는 정복계 진화 차를 울리는 다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정한 마음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자성의 아미타부를 친교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브하천 유도천을 보면 108회차 서일보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의 의미를 찾아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